자 32일차 입니다. 뜯어먹는 중학기원 영단어 32일차 일단 오늘도 역시 발음교 더 하겠습니다 이 C가 경험일 때는 크 O가 어 사운드도 어 사운드 커, 쯔 얘는 쯔 소리 났습니다. 커, 쯔 얘는 쯔에다가 으 넣고 엔 사운드 넣으면 되겠죠 커, 쯔 넣죠 영어는 자음만 갖고도 소리가 난다 뭘 집어넣으라? 으 집어넣으라 커, 쯔 한번 소리 들어볼까요? 데이 32 커, 쯔 커, 쯔 우에 여기 이렇게 강세입니다 여기 좀 세게 읽으라고 커, 쯔 그 다음에 엠 잎모양 엠 네 입을 입술을 꽉 다물면 되겠다 엠 그리고 자 얘가 O, U가 아웃은 아웃이죠 여기서 O, U는 어 사운드였는데 여기서는 아웃 얘는 쯔 자 이 윈이와 아랜이 사이에 혀를 살짝 밖으로 뺐다가 들어가면서 내는 소리죠 쯔 어떤 분들은 바람 빠지는 소리라고도 합니다 쯔 오케이 들어볼까요 한번 마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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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마우스 아, 그것도 안하고 들었네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예 초콜렛입니다 자 C, H는 크 사운드 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취 소리 날 때 취 그래서 얘는 O구요 크 됩니까? 여기서는 오는데 여기는 또 의에 가깝다고 했죠 얘는 의에 그죠 그 다음에 이 엘 사운드는 앞에 종성과 뒤에 초성 준다고 했죠 그래서 초콜렛 초콜렛 그죠 요거 초콜렛 A, T가 어트다 어떻죠 어트 초콜렛 들어볼까요 한번 초콜렛 초콜렛 네 요거 의에 가깝다 초콜렛 어떻게 그 다음에 트루 TR은 트루 얘는 에 그죠 에 요거 쉬 그래서 트래쉬 트래쉬 근데 트래쉬보다는 추 추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트래쉬 그죠 추 추 소리가 나죠 트래쉬 이렇게 희한해 T하고 R이 있으면 추 소리 추 트래쉬 자 그 다음에 F F 아 파죠 파 파 킷 크 이 키트 그래서 파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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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F 여기 A 요거 A가 자음 있고 E가 있으면 자기 소리낸다고 일단 자기 이름 A죠 얘 소리 안나고 그래서 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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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 다음에 리스트 리 러 이스트 리스트 리스트 리스트를 안 들었군요 네 플레저 요거 즈 사운드 즈 러 어 크 럭 C K가 네 크 소리낸 뜻 있습니다 C K가 럭 럭 럭 자 내려갑니다 네 자 명사 동사 네 자 스 이 시트 그죠 안 따 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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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전자수판에서 손 뗄때마다 소리가 척척 나네요 자 트 아 이 서 타이죠 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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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묶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BL은 불이야 불 하면서 혀가 치경이 닿습니다 불 그 다음에 아 블락 크니까 블락 블락 다시 한번요 L은 앞에 받침도 주고 뒤에 첫 글자도 준다고 그랬죠 네 블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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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단어 인 그죠 인바이 그죠 트 인바이트 두번째 강세트 인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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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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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저 유 인트로 듀우스 길게 발음해주고 인트로 듀스인데 듀스인데 시 소리가 날까 들어봅시다 인트로듀스 납니까 인트로듀스 그쵸 음 추루 추루 네 다시 한번 살짝 들어볼까 추루스 아잇 인트로듀스 어때요 추루 들립니까 트루 들립니까 인트로듀스 인트로듀스 자 형용사입니다 이번엔 자 리얼 리얼 리얼인데 리 금방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자 리 그쵸 길게 얼 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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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자 요거 유스 유즈 두개입니다 동사는 유즈 명사는 유스 자 얘는 유 라고 그랬습니다 주 그러지 말라고 길게 발음 스 펄 유스 펄 유스 펄 유스 펄 유스 펄 유스 펄 그 다음에 쓰 트 자 자음이 연단한 세 개 있습니다 쓰 트 이렇게 쓰 트 하고 얘가 있으니까 에이죠 쓰 트 요거 있으니까 레이 스트레인 지 사운드 지 사운드죠 스트레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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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꼭 욕 같더라구요 옛날에 공부할 때도 얘는 의에 가깝다고 얘는 의에 가깝다고 얘는 의에 가깝다고 얘는 어구요 요거 구분 좀 합시다 그다음 자 마지막 단어 어 얘는 어죠 얘는 우 에이 오웨이죠 우 에이 오웨이 오웨이 들어볼까요 오웨이 오웨이 예전에 저는 정말 이거 많이 맞으면서 배웠습니다 네 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 안 하던 지역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공부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인 지역 그런 데서 공부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공부를 왜 하나 이랬으니까 네 뛰어넣는 게 최고인 줄 알았으니까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그냥 같은 구슬치기 딱지치기 들판 다니면서 미끄라지 잡고 개구리 잡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공부를 왜 해 얘는 중학교로 가니까 영어라는데 이게 뭐야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옹둥이로 이거 못 한다고 음 지금 때리면 큰일 나죠 네 지금은 자 그래서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음 지금은 저는 마음만 먹으면 진짜 널려있어 공부를 공부를 좀 남의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네 진짜 많아요 찾아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네 독학이 가능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게 가능한 물론 도움을 받지만 네 남의 도움을 받지만 그게 많아 열심히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0 40 30 40